안녕하세요. 링고스타윤상관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SWIFT입니다. SWIFT 문법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SWIFT라는 언어가 만들어진 배경과 현재 사용 환경을 이해하고요. SWIFT 학습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4년 6월에 WWDC를 통해서 공개됐구요. 세련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이 마치 스크립트 언어처럼 생겼죠? 이런 문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 이번에 SWIFT 좀 쉬워보이는데? 라면서 접근을 했다가 해보니 막상 좀 어려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SWIFT가 안전을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엄격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타이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구요.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함수형 원어 함수형 코딩인데 이건 생각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죠? 객체지향의 그런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애플은 왜 SWIFT를 만들었을까요? Objective-C라는 언어가 이제 막 사용빈도 순위를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1982년의 언어 탄생 이후에 이제 한 30년만에 빛을 좀 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tobe.com으로부터 나온 언어사용빈도 순위를 보시면 2002년부터 집계가 나오죠? 네 2009년까지는 없어요. 그냥 0에 가까워요. 네 그러다가 아이폰이 출시되고 2008년에 앱스토어가 열리고 이제 한 2009년 정도부터 순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014년까지 정점을 이루다가 2014년부터 떨어지죠. 네 2014년에 SWIFT 발표 이후 2014년 SWIFT 발표하던 당시를 생각해보면 많은 개발자들이 환호를 질렀지만 또한 그 반대편에 많은 개발자들은 멀뚱멀뚱 했다고요. 오 왜? 이게 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왜 SWIFT라는 언어를 만들어냈냐면요. 함수용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화두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Objective-C도 이미 GCD와 블럭이라는 무법을 통해서 함수용 언어의 특징을 일부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이미 네 멀티코어 시대에 어싱크러너스한 병렬처리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개가 서로를 블럭킹하지 않으면서 함께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정 가능한 상태의 공유 하나의 메모리 번지를 여러 곳에서 참조하면서 함께 수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좀 이제 피해야 되지 않나 회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도 생성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대에 맞는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했다. 그 결과로 SWIFT라고 하는 새로운 세련된 함수용 언어를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현재 iOS 앱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프레임워크 이름은 코코어 터치입니다. 이건 C랑 오브젝티브 C로 작성이 되어있어요. 이미 하지만 우린 SWIFT라는 언어 저 SWIFT라는 언어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직은 굉장히 적은 양의 파운데이션 쪽에 있는 라이브러리밖에 없다고요. UI들은 모두 코코어 터치라고 하는 예전에 작성된 예전에 오브젝티브 C와 C로 작성된 저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둘간의 연결점에서 좀 언밸런스 하다고 하나요?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서로 어색한 어색한 동거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UI 부분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색한 동거 상태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개발자들이 함께 빠르게 따라오지 않죠. 이렇게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가지 않으면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애플은 SWIFT를 처음 발표하던 2014년 6월부터 이렇게 디벨로퍼 애플.com 아래에 SWIFT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식이나 좀 널리 전파해야 되는 그런 소식들 그런 소식들을 블로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고 리소스에 보면 SWIFT를 공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 외에도 WWDC 비디오 세션 등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든지 SWIFT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죠. SWIFT를 통해 iOS 앱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옵젝티브 C 개발을 해보신 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SWIFT를 가지고 단지 iOS 앱 개발을 하는 데만 만족하지 마시고 SWIFT 언어 자체 iOS API를 사용하기 위한 SWIFT가 아니라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위한 SWIFT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SWIFT는 우리가 아마 좀 길게 보고 공부해야 할 여러 숙제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SWIFT라는 언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언어 탄생 배경과 사용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SWIFT 언어의 학습을 위해서 애플의 developer.com slash swift 라고 하는 URL을 알려드렸습니다.